희승이 형 형 저 브이앱 하고 있는데 목소리 추려? 목소리 추려? 형 뭐하고 있어요? 어? 뭐하고 있어요? 아 나 지금 집인데 쉬고 있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? 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뭐야 갑자기 브이앱 켰어? 네 그냥 몸은 좀 괜찮아? 네 완전 괜찮았어요 아 나도 아까 한참 피곤하다가 지금 누워있어 희승이 형이랑 제가 맨날 약간 패턴 되게 비슷해요 선우 형 롤 한대요 롤? 네 서포터 하고 있대요 완전 TN 해야겠다 어? 형 지금 뭐하고 있어요? 나 지금 부모님이랑 얘기 좀 하다가 아 진짜요? 지금 방금 컴퓨터방 왔어 아 제가 또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렸죠 그때도 형도 서포트 했어요? 아니 나는 미드 음 이제 팀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오 센터네 센터 그렇지 그렇지 네 게임의 중심 중요한 역할이네 그렇지 배그? 배그? 오케이 이거 끄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네 재밌게 네 쉬어요 네 너무 현실 생활을 보여 드렸나? 저는 컴퓨터 게임은 안하고 핸드폰으로 가끔 배그 합니다 회사 축하합니다 슬픔 확실한 자 시작 도착